내가 왜 늦었냐면 이거 받아오느라 늦었는데 우리의 장점이 이제 또 분석을 잘하잖아. 그래서 다른 학교 거. 다른 학교 우리 분석 오늘 한번 해보자고 가져왔지 이제. 일단 힘, 체력, 스피드 전략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학교부터 하면은? 근데 저희가 진짜 어디 한쪽에 막 치우치기보다는 너무 다 밸런스들이라. 힘 몇 개? 진짜 솔직하게 네 개. 체력 세 개. 스피드 다섯 개. 넘사해요 넘사. 이건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넘사해요. 전략. 전략 다섯 개. 다섯 개.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것 같은데. 우리가 굉장히 잡아나고 있는 거였어요. 여섯 개 뭔데요? 여섯 개.